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오늘도 오후 4시 현재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됐고 진단검사를 받은 360명은 음성, 1명은 재검사 중입니다. 이 밖에 동해에서 3명, 강릉에서 3명, 횡성에서 1명이 추가됐고 철원에서는 70대와 80대의 요양원 환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이곳에서 5명이 확진되는 등 철원에서만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월에서도 경기도 광주시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279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40명입니다. 원주의료원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적인 대비를 위해서 음압 맞춤형 조립식 선별진료소를 구축했습니다. 음압선별진료소는 방문자와 의료진 간 동선을 분리해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접수와 기초역학조사, 문진, 검체 채취 등 모든 과정이 음압시설 안에서 진행돼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원주의료원은 국민안심지정병원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적 진단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9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6백열 2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했고, 오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스키장 직원 313명도 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예방적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주 지역 대학들이 학내 임대매장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했습니다. 상지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교내 복사점과 커피점 등 임대매장의 임대료를 전부 면제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입주기업 50곳의 3개월 임대료를 20% 감면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라대도 학내 매장의 임대료를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 일주일 만에 사냥개가 민가에 들어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쯤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에서 사냥개가 축사로 들어가 송아지 1마리와 닭 15마리를 물어 폐사시켰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엽사가 민가 부근에서 수렵할 수 없다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렵 승인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원주시 소초면 전용도로를 달리던 SUV가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 안흥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드론축구 국가대표 선발됐습니다. 안흥고 신유진과 김별, 박선정 3명은 내년 국가대표로 임명돼 국제대회와 월드컵 등 각종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3월에 창단된 안흥고 드론축구단은 토요 방과 후 수업으로 일주일에 4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강원 지역도 9.3%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강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3%로 올해보다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교통 여건이 개선된 양양군이 19.86%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원주는 8.08%, 횡성은 8.02%, 0월 9.6일, 평창은 7.7% 상승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정책에 따라 도내 국립공원에서의 해맞이 행사도 원천 봉쇄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대산과 치악산, 설악산, 태백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 탐방로 37곳의 입산 허용 시간을 오전 7시 이후로 늦춰 해맞이를 위한 입산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 주차장도 문을 닫습니다.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차에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